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고1 학생들, 제가 간만에 캐스트 올리네요. 6월 모의고사를 봤죠. 그래서 공부할 내용, 내가 또 뭐가 부족한지 대충 파악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꼭 고1 학생한테 말하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듣고 나서 복습하는 거 말고요. 진정으로 내가 하루에 딱 20분만 해석 공부하는 데 투자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시면 6월 목표 모의고사, 마음이 든 성적 안 나오는 학생들 아마 알 겁니다. 내가 왜 해석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요. 영어는 하루에 20분만 해석 공부하는 데 투자를 하면 학교 수업 복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장을 하루에 20분 정도만 공부를 했어도요. 저 무슨 석 달, 6개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면요. 해석 능력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복습도 안 하죠, 사실. 그러니까 하루에 20분만 투자하면 될 걸. 진짜 그거 공부 안 해서 나중에 고3 때 고3 엄청나게 하고요. 물론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마음이 든지 아는 성적 나온 학생들도 많고요. 제가 오늘 해석 포인트를 하나 좀 잡아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만 지문 하나당 보통 13줄 정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3줄 정도 되는 문장이 25개 나왔고요. 3줄 넘어가는 문장이에요. 24문장 나왔어요. 그럼 전체 거의 합치면 거의 50개죠. 자, 이게 왜 50개가 뭐가 의미가 있냐면 장문독회 41부터 45번은 문제는 5개지만 지문이 2개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요. 리딩 문제가 전체 25개, 5개 지문이에요. 문제는 28개지만 25개인데 3줄 또는 3줄보다 많은 게 50개 나왔다는 얘기는 문제 하나당 3줄 이상의 문장이 평균적으로 2개씩은 계속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느낌 오죠. 가장 긴 문장은 4줄짜리가 나왔는데 아, 이게 1줄짜리 문장이 문제가 아니구나. 1줄짜리 문장은 사실 단어수고 알면 거의 다 해석이 됩니다. 3줄이 넘어가는 게 영어는 기본 문장인데요. 이게 문제마다 2개씩은 꼭 나왔다는 얘기는 아, 이게 부족하니 내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구나. 해석이 안 되니? 시간이 부족하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 부족은요. 해석 부족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해석력이 문제다. 제발 20분만 투자하자. 정말 20분만 투자하시면요. 한 달, 두 달 있다가 옛날과 비교되지 않은 해석 능력이 갖춰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중에서 포인트 딱 두 가지만 잡아 설명드리겠습니다. 3줄 이상 넘어가는 문장을 해석할 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째,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후치수식. 우리말이 없는 구조죠. 영어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간단해요. 딱 이게 전체다예요. 뭐냐면 명사가 나온 다음에 영어는요. 전체사 명사가 나오는 건 무조건 열고 닫아야 돼요. 수식어 구해요. 전체사 명사는 열고 닫으면 덩어리가 보입니다. 두 번째,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또 가로 열고 닫으면 돼요. 후치수식의 기본 해석이에요. 또 뭐가 있느냐. 명사 다음에, 어려운 말로 읽지 말게요. 구란 말 몰라도 돼요.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던가 ING나 PP가 나오면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말입니다. 가로 열고 닫으면 덩어리가 보여요. 큰 덩어리 덩어리가. 자, 이걸 관계사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사에 대해, 동격에 대해 제목 진짜 몰라도 돼요. 명사 다음에 대시에 나온다던가 WH개톡이 나오죠. 무조건 열고 닫는다. 이건 중요합니다. 얘는 반드시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를 닫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말 읽을 필요 없어요. 이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데요.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면 똑같습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 닫으면 돼요. 후치수식이에요. 다시요. 전체한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가로 열고 닫는다. 그럼 덩어리가 보인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 가로 열고 닫는다. 명사 다음에 형용사 INGPP가 나오면 가로 열고 닫는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말이다.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제목은 몰라도 대시나 WH가 나온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간다. 근데 두 번째 동사 앞에 닫는다. 그 다음,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간다. 자,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후치, 수식, 구조만 알아도 영어 해석의 절반이 해결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세 줄 이상의 문장을 해석할 땐요. 자, 이제 여기 포인트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긴지 짧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로 열고 닫으면서 읽었어요. 근데 세 줄 이상 넘어가면 붕 뜬단 말이에요. 세 줄 이상 문장은요. 한 번 읽고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읽는 거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읽기다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읽을 땐 철저하게 수식어구를 빼세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거든요. 수식어구를 빼면 전체 글이 무조건 잡힙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었구나. 자, 그럼 제가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말 하나 추가할게요. 수식어구를 뺄 건데 요거 넣으세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그러니까 6학원 책 중에 요거만 집어넣으면 반드시 전체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합니다. 단어 수거는 왜였다는 전제 하에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본 6월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줄짜리입니다. 학생들 읽다가 붕 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만 읽겠습니다. 막 붕 뜰 겁니다. 앤소니 우드는 프로페서 교수님인데 건축학 교수님인데 일리노이스 공대 교수님인데 뭐 설명합니다. 동사담이 됐나 하면 끊을 거야 돼요. 데디아를 발전 엘리베이터에서 자, 50년이 넘는 동안에 아마도 가장 큰 발전 우리는 봤다, 큰 건물 이렇게 읽었으면 단어만 읽은 거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앤소니 우드는 자, 어떻게 되느냐 영어의 기본입니다. 두 번 읽을 땐 콤마 콤마는 사비꾸문이라고 합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입사본이면 대입하기에요. 일치, 불일치 아니에요.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수시고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리노이스 공대 건축학 교수님인데 하나도 중요한 말이 아니야. 속된 말로 무시해. 쌩까문 된단 말이야. 앤소니 우드는 주어 설명합니다. 데드 이하를 또 주어 들어갑니다. 뭐를 설명하느냐 발전 자, 원래 전치사 명사는 수시고구인데 언제 어디 어떻게 어디 넣어야 돼 어디 엘리베이터에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자, 지난 20년 동안 수시고구 그냥 무시하자 물론 너도 문제는 없어 근데 야, 이심은 일치, 불일치 문제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요? 앤소니 우드는 설명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발전은 아, 저는 참고로 비동사 요약 안 해요. 비동사를 저희를 보호라고 하거든요. 보호만 요약하면 돼요. 아마도는요. 부사에 불과하니까 수시고구 빼면 됩니다. 가장 큰도 꾸미는 말이에요. 발전이라고 야, 앤소니 우드가 설명한다. 엘리베이터 발전은 발전 아니냐. 그 다음에 명사 대 명사 동사는 후치 수식 또 주할 게 우리가 물론 업법적 동사는 해보지만 해석적 동사는 씬이거든요. 어디 이게 다요. 이제 또 한 칭만 볼래요. 앤소니 우드는 설명합니다. 엘리베이터 발전이라고 하는 게 큰 건물에서 우리가 봐온 가장 큰 발전이라고 그래야 글이 기억나는 글로 변하는 거예요. 후치 수식만 제대로 알아도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두 번째 글자 쉬고 빼고 읽으면 글이 무조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요것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거 하나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거, 단어 수건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건 맞으니까 단어 수건 여러분이 외울 수 있는 거 맞고요. 미리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from a 그 다음에 살짝 전치사 명산 수요고요. 요게 수거입니다. 참고로요. 여러분들 혹시 요 수거하는 사람 있죠? from a to b라고 하는 수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동여예요. a에서 b로 또는 a에서 b까지 그러니까 단어 수거는 외우는 건 맞습니다. 외우는 자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어 수거 알았다는 전제하게 이제 한번 봐볼게요. 먹이사슬은 동사 의미한다. 목적어 아 단어 수거는 안 단서자 해. 이동 또는 전환이에요. 야 먹이사슬은 이동을 의미하지. 자 뭐해? 자 먹이 또는 음식 에너지의 먹이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한다. 어디에서 어디? 어디? 식물 안에 있던 어떤 원천에서 에이 생략인데 자 뭐 생략이 있나요? 얘기해줄게. 식물 안에 있던 이거 생략이에요. 에너지원입니다. 먹이사슬은요.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음식 먹이 에너지의 이동이에요. 식물 안에 있던 에너지원에서 어디로? 어 시리즈 오브가 일련의인데 일련의는 꾸미는 말이야. 불가단 말이야. 생물로 아 식물 안에 있던 에너지원이 생물로 에너지 음식 에너지가 이동되는 걸 의미합니다. 수시오 구해요. 뭐와 함께? 반복적인 과정과 함께. 자 뭐에 반복적하죠? 먹고 먹힌.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반복적인 과정과 함께.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니. 39번은 문장 삽입이에요. 일치 불일치 아닙니다. 무시하면 돼요. 이게 다예요. 먹이사슬은 에너지원 그러니까 음식 에너지가 이동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식물 안에 있던 에너지원에서 생물로 에너지가 전환되는 걸 의미하는 게 먹이사슬이에요.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이거예요. 일단 후치 수식도 잘 몰랐던 학생도 있겠지만 근거와 근거 아닌 거 수시오 구와 수시오 아닌 걸 구분하면서 읽지 않는 거예요. 수시오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다. 길고 복잡할 땐 두 번째를 빼고 읽어라. 그럼 무조건 글이 잡힐 거예요. 자 고1 학생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 코로나 국면에 국면에 어 나 영어 공부 하루에 20분씩 해석 공부한 적은 없는데요. 그럼 지금 당장 하세요. 한 달 두 달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이랬는데도 선생님 저 어떻게 공부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 Q&A 오셔서 자기 상황 학년 공부 방법 쓰면 저희 연구실장님들이 학생에 맞게끔 어떻게 공부하라고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첫 시험이니까 예방주차 맞았다고 생각하시고요. 남는 기간 동안 충분히 공부하셔서 꼭 나중에 원하는 대학까지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